노래와 댄스 그리고 패션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스테이지 마법처럼 반짝이는 왓츄 프리매직 꿈은 없고 평범하지만 프리매직을 동경하고 있는 나나의 앞에 갑자기 나타난 대마법사 고양이, 야모? 프리매직으로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우승하면 소원을 한 가지 이룰 수 있대 수많은 프리매직 스타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 그라보 퀴즈 친구들도 함께 볼래? 두근두근 반짝반짝한 꿈을 찾아서 왓츠의 힘으로 진심을 가득 담아 외쳐보자 왓츠 프리매직! 7월 13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